일어선 덤프트럭입니다. 정말로 도로에서 덤프트럭이 저렇게 수직으로 일어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좀 볼게요. 문제의 사고 트럭이 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다리에 부딪히면서 트럭이 멈춰서고 수직으로 서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저거 어떻게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겁니까? 어제 오후 4시 50분경 경북 구민시 산호대로에서 덤프트럭이 교량 아래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쩌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느냐. 운전자가 사고 발생 100m 전 지점에서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적재함 레버를 잠그지 않은 상태, 즉 적재함이 위로 들린 상태에서 100m 정도를 진행을 해버렸답니다. 들려있는 상태로 진행을 했군요. 그대로 진행을 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적재함이 교량 아래에 끼는데 그러면서 차체가, 앞부분 차체가 수직으로 섭니다. 이 차체가 교량과 다리에, 즉 도로에 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마는데 운전자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운전자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인명피해나 아니면 저 사고로 인해서 추가적인 2차 사고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은 점은 크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차가 이제 끼워버렸잖아요. 사고 처리도 좀 오래 걸렸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사고 처리 시간도 일반 승용차 사고와는 달리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무엇보다 이게 이 사건, 사고를 자세히 보시면 적재함 레버를 고정하지 않았다. 이 고정 장치를 제대로 고정해야 될 필요한 조치를 처리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거든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교량이 부딪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이 운전자의 주의무 위반 그리고 그에 따른 사고 발생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형사 조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걸로 추정하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변호사님, 이게 적재함 같은 경우에 특히 대형 차량들이 도로에 다닐 때 저렇게 적재함이 부주의로 인해서 열려있다든가 아니면 적재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고가 심심치 않게 꽤 일어납니다. 적재함이 간판에 부딪히는 사고도 벌어지고 적재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내용물이 바닥에 떨어져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떨어뜨린 차량을 발견하지 못해서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른바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입니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실 아무런 사고가 없다면 범칙금 5만 원 처분의 끝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특히나 일반 차량이 아니라 화물차의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할 뿐만 아니라 운소종사자, 즉 운전자 처벌을 넘어서서 운송사업자, 즉 화물차를 이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 주도 처벌합니다. 이만큼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화물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실제로 감행하였을 때 대형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종 발생하는 사고 유형입니다. 이런 부분은 꼭 신경 써서 운전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가해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가 미리 떨어져 있던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참 2차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낙하물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낙하물 사고에서의 핵심은 내가 당할 수도 있다. 언제든 누구든 누구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건데요. 이 사고 피해자들이 블랙박스라든지 CCTV를 통해서 가해 차량을 특정한다면 그나마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특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또 한국도로공사 도로관리청의 과실인지 이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 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 인정이 될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소송에서는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이 이 낙하물이 언제 떨어졌는지 그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오랫동안이었는지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behalf 이 잤방을 위해 permit Bronze 무엇을 도로 pół 숙 tran ätzlich 우리가 If 4 empty 공